여기 산정호수에 오시면 시간을 돌려돌려 추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습관을 돌려 돌려 돌려! 멋진데요? 출력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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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련한 추억이 물씬 되살아나는 축제 현장! 겨울의 낭만을 이곳에! 겨울의 낭만으로 가득한 산정호수 겨울축제! 생생현장에서 만나보시죠! 겨울축제를? 오! 많았다! 여기 이 옷이 있네? 너무 좋다, 형! 여기서 옷을 빌려주나요? 화려해라! 축제를 찾은 사람들은 누구나! 복고풍 의상부터 소품까지 무료로 빌려서 착용할 수 있답니다! 오! 안경 멋있어요, 안경! 힙한데요? 이 패션은 무슨 패션인가요? 옛날에 껌씹던 패션이야! 껌씹던 패션! 오! 옛날 생각이 안 돼요? 오! 옛날에 그냥 일반 학생은 아니셨나 봐요! 좀 노랗죠! 아! 그렇군요! 패션스! 자! 이제 분위기를 한층 더 살려줄 이곳은! 아, 예! 신청곡을 틀어주는 디제이 부스! 신청곡을 틀어주는 디제이 부스! 신청곡 해봤습니다, 신청곡! 신청곡! 써니! 이번에 신청하신 곡, 70년도에 유행하던 써니! 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 세상에 숨겨나네요! 드리러 가야지! 드리러 가야지! 드리러 가! 드리러 가! 드리러 가! 드리러 가! 이제 찐이! 춤이 계속 반복되는 느낌인데!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이게! 아, 그래요? 네, 상대방 속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어때, 이런 시절이 돌아오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즐거워요! 우리한테 이런 행운이! 자, 이번엔 어릴 적 향수를 자극하는 추억의 먹거리를 찾아서 떠나볼까요? 아, 그렇죠! 먹거리죠! 제일 중요하죠! 부모님 몰래 연탄불에 구워 먹었던 이곳! 다들 기억하시나요? 일명 쫀득이라 불리던 추억의 간식입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야, 기가 막히지! 이거! 이거 기가 막혀! 이거 드세요! 드세요! 오늘 알게 드세요! 우와! 굿! 굿! 맛있죠? 야, 이게 추억이네요! 옛날 생각 납니다! 아! 70년대! 70년대! 추억여행 온 것 같아, 그래서 왔어요! 아! 이걸 지금 오늘 한다고 해서 일부러 시간 내서 왔어요! 아, 그러세요? 추억을 느끼시려고요? 잘하셨네요! 네!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고소한 간식! 오, 맛있겠다! 음! 완전 맛있죠? 맛있어! 맛있어! 처음 보셔야 되신 거구나! 처음 보셔야 되신 거구나!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놀았던 것도 생각나고 근데 이걸 아이들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의뢰했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운 옛 시간을 아이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아, 좋아요! 지문이 닳도록 두드렸던 이 게임!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 빨랐어요, 지금! 새로운 욕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이고! 밤이 되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주 크게 저와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 이! 점등! 자! 점등! 오! 색색의 조명이 켜지며 화려한 밤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오! 예쁘다! 여기까지! 야, 이렇게 하는 게 더 멋있네! 우와! 주의 오리까지! 오! 이야! 화려한데요? 오! 산정호수 겨울축제는 환상적인 야경부터 벚꽃 체험과 억새꽃 전시까지 만나볼 수 있고요! 호수가 얼어붙으면 열리는 썰매축제까지 한자리에서 만끽할 수 있답니다! 윈터페스토어에서 볼거리와 또 먹을거리를 비롯해서 여기 주변에 겨울축제하고 연계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꽃전을, 겨울의 낭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